1. 2. 3. 같이 있으면 따뜻해요. 힘이 나기도 하고. 이것은 왜 따로 있다는 분이야. 거기서는 그 다음이 있대. 너무 이뻐요. 나는 너무 이뻐요. 아버지 치러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짠 거 같아요. 오이요. 사인자. 안녕하세요. 머리 잘라요. 이거 키 큰 거 봐. 이만했거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됐었거든요. 칭찬 같은 거 저한테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엄마같이 되게 따뜻하게 잘해주셔서 촬영할 때마다 편한 거 같아요. 웃음도 많이 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수이머는 수없이 아름다운 미국을 갈려고 합니다. 문정. 우주보다도 아름답고 넓고 사랑이 가득한 주인공은 바로 너야. 사랑해. 우주도는? üher니초에 가진 구경이선다. 우주도는? 우주도는? 우주야. 우주야. 우주야 조용히 한기야. 우주야. 오지 마세요. 아빠한테 그러는 거죠? 아빠한테 오지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너는 그냥 충격적이어서 아무도 나한테 막 이렇게.